이게 뭐야? 물면 나와? 재미있는 뽑기방 여기 왔는데 세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뭐야? 황금볼이 4개인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황금볼만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또 새롭게 사장님이 바꿔놓으셨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자 시작해볼게요 자 하나 들어볼까? 하나 들어볼까? 하나 들어보자 자 하나만 들어가야겠다 느낌을 보자 어 뭐야? 어 꼬였나? 꼬였네 꼬여있네 이거 먼저 빼볼게요 이거 먼저 빼보고 여기서 여기서 내려놔 일단 어 꼬였으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어느걸 하나씩 88분 84분 이렇게 84분을 그거 뽑을게요 어 84분이 꼬여있는 것 같아 일단은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우리는 메인만 뽑으면 되잖아 혼자? 어 그래 옆에 일단 옆에 이거 이거 60 59번 59번 자 59번을 뽑아 자 뽑았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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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처음이라 어떻게 뽑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호 이렇게 그러니깐 하나씩 이거 라고 해야지 쉬운 것만 해도 일이다 일단 놔둬 한번만 더 물어보면 여기다 놔둬 여기서 놔둬 일단 일단 이거 이렇게 옮기면 나중에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옮겼나 봐야해 안은거 같아 그거 안 건빌 거야 여기 한번 들어 볼게요 57번 어디서 걷는지 봐야겠다 52번을 한번 들어 볼게요 52번을 틀면 오 잠깐만요 묻혀져요 묻혔네 요거부터 빼야겠다 56번 차라리 여부야 저 옆장꺼 다 빼버리고 안에 그 말 하나 있거든? 옆장꺼 어떻게 빼? 그거 빼야지 그냥 다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빼야지 뽑으라고? 응 그치? 이게 뒤틀려서 나왔는데 85번 뭐야? 85번 자 이거 일단은 만원짜리 하나 더 줄래요? 된장고추장 된장고추장?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요거를 들어와서 근데 얘 알이 그 알은 뭔데? 저 알은 아니잖아 황금알이야 황금알이 있어 안보여 잡았는데 됐죠? 황금알이 있어 아 저기 있구나 그거를 먼저 수대해보는게 나을 것 같아 아 저거를? 응 해물어 봐 아 이거 지금 각도가 안좋아 살짝 야과리로 쳐서 빠지잖아 그치? 그렇다면 일단은 힘 빼지 말자 빨리 우린 옮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라도 뽑아보자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 느낌을 봐야지 어떻게 뽑는건지 자 이거 58번 이것도 안 묻혀있어 들어 그렇지 뺐어요 이리로 빼자 일단 자 58번 여기다 다 쌓아놓는거 그렇지 다음 53번은 뭐라고 저건가보다 53번이 53번이 저 알 같아 내가 봤을때 53번이 저 알이야 그렇다면 그쪽으로 갖고와서 알이 왔어 이리 쳐가지고 그래? 떨어지면서 알을 이리 쳐가지고 알을 이리 쳐가지고 그럼 일단은 얘를 다시 한번 볼게 사장님이 또 알 받기 해놓으셔가지고 거기 놔두 이걸 한번 들고 이걸 빼버리자 53번은 뭐야 53번은 선물세트구요 아 근데 조금 센터가 맞나요? 센터 안 맞아 그치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좀만 땡겨 좀만 땡겨 땡겨 안 땡겨 안 땡겨 안 돼 또 저기 갈 것 같은데 됐어? 어 안 되잖아 더 갔어 욕심부렸어 자 황금알 하나 뽑는게 오늘 목표 이렇게 박히네 되니까? 이제 또 모르잖아 지금 힘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벌려 아이고 지금 딱 그렇게 타고 계세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다시 들어 볼게요 아 뭐 하나 주세요 아 먹었어 아 아 아 아 왜 또 그렇게 떨어지냐 그치 아 일단 이거 쫄병을 치우고 쫄병을 치우고 어 잘 보인다 쫄병 쫄병 치우고 오오 그치 힘든 좋네 응 쫄병 치웠구요 일단 이 쫄병을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 저거 54번이니까 울어서 84번 위에다 다시 쌓으면 안돼 일단 요거를 한번 공이 한번 불어볼게요 어 이것도 좀 적은건가 요거를 해서 여기 쌓으라고 어 저 84번 위에다가 쌓아가지고 84번이 꿀왕지가 어딨어 아뇨 그 위에다가 던지라고 아 여기다 어 공이 뒤로 갔어 에헤이 다시 요거 79번 힘좋을때 빨리 정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뭐가 풀리고 있어 그치 아무튼 그치 끌고와 어 됐다 나 원하던거야 이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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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34번까지 잠깐만요 아 센터 안맞아 센터가 저거 놔두자 자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56번을 한번 들어보자 자 어 치웠어 그 다음에 황금물이 숨어있는데 자 86번은 또 어딨어 맞춰 86번이야 뭐야 몇번이야 86번 아 빠지겠다 86번 잘하나 어 야 돈 86번 들어 옮겨 가져가면 안돼 안돼 돈 안돼 빼야지 빼버려 그냥 자 그걸로 들어가서 어 한번 더 조심만 아 안돼 안돼 한번 빼야돼 버리자 이거 안 돼 반대야? 안되지마 이거 깍 깍 깍 근데 못들거같아 얘가 무겁잖아 자 가나요? 응 아 안돼 안돼 빼자 이거 괜히 여기 쌩뺴면 안돼 빼자 들어 이쪽으로 갖고와 넣어버려? 이 판 남았어 돈 아 큰일났다 아 저리로만 가면 좋은데 그치 아 잠깐만요 내가 그대로 치워야돼 알 일단 여기 알부터 우리 만져보기라도 해보자 알 뭐가 끓였다 이건가 알 한번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이지 어 아 지금 안되나? 아니요 그냥 지금 못 빠진다 힘이 벌써 빠졌나? 여기가 지금 아리야 이 아리야 저 아리야 80번 그니까 52번을 다시 10판 남았구요 어 힘은 좋아 꼬였어 근데 지금 얘랑 놔둬도 되잖아 80번 다시 80번 잡아서 잡아서 꺾었나? 어 꺾었어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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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구나 이쪽으로 빼 내려놔 81번 요새 제가 치워야될거 같은데 들고 7판 남았구요 잡아 그래 치워졌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잘해야되는데 일로 다 갖고 와야되는데 알을 가꾸려면 저기 잘못하면 저 가운데 떨어지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쟤를 치우고 알을 건드려야 돼 얘를 아이고 얘를 괜히 갖고와갖고 괜히 갖고와갖고 일단 어쨌든 얘를 빼는게 저쪽으로 붙은거야 그치 어떻게든 가방 걸려 안 벌리네 만원 또 넣어주세요 이리로 당겨올게 그냥 집어가지고 저걸 피해야돼 이게 일단 설계를 잘해야돼 설계를 잘해야돼 야 왜 왜 적은거 아니야 저기 떨어지면 아니지 걸리지 자꾸 조금만 당기면 되는데 머리쓰다가 이거 주문수가 있어 그냥 빼는게 나아서 앞에서 걸리는거 아 됐어 아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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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있는걸 다 저기로 쌓아야돼 얘들 빠져나 아이고 빠져나 이거 들었다 놔야되나 흘려 뭐야 그냥 가 아니야 그냥 놔 아 그래 그래 욕심부리지마 저거 먹으려다가 아 저게 하나 더 박았으면 좋겠는데 요거 78번 78번 들어봐 들어봐 들어 그렇지 들어 6판 남았구요 아 여기 빠지나 보다 아 여기로 가면 안된단 말이야 라인이 78번 나와 잠깐만 여기 딱 하나 막아줬으면 좋겠구만 여기다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여기다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꺾어 꺾어가지고 일로 갖고와 그렇지 오메 빼야겠다 빼야겠어 이거는 아니죠? 말리고 있어요 망울 빼야될거 같아 망울 빼야될거 같아 망울 빼야될거 같아 망울 빼야될거 같아 응 차근차근 빼야될거 같아 힘 빠질까봐요 그래가자 어 푸근다 야 너 둘러 잠깐만요 근데 이 알이 무게가 있어? 모르지 아 이따 지어버리면 안돼 일단 얘를 처리하고 처리하고 아씨 큰일났네 이쪽으로 당겨오자 그냥 저기만 들어가면 돼 알이 여기 딱 나와가지고 안돼 이렇게 돼야지 되기만 해 공사하는게 쉽지가 않네 공사하는게 공사만 잘되면 저 알은 다 내건데 공사하는게 그걸 빼야되 어쩔건데 내가한테 그걸 빼야되 빼야되 빼야된다고? 응 아이씨 잡아 꺾여라 아 근데 이거 이거 빼는것도 아 지금 저 알 나는 이게 맞는거 같아 뒤로 이거 빼다가 힘 다 빠져 일로 일로 갖고와 야 저기는 안되냐 어디? 아니야 내가 봤을땐 뒤로 빼야되다가 이것저것 다 벌려서 이게 다 몰린다니까 그냥 하나씩 차분히 빼는게 내가 후담이야 일단 얘 여기 빼야되 잔디로 만들어야 돼 그치? 잔디로 만들자 잔디로 만들자 그치 꺾어 그쪽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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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깊어야되나 아니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일로 몸을 타고 내려가 그니까 절로만 갖고 내려간다면 거기서 잡아서 땡겨 왜 둘러 땡겨지냐 한번 쳐봐야겠어 벌릴 수 있어 꺾일 수 있잖아 꺾여 아 풀렸다 네 돈이 없어 뭐야 황금알은 다 지금 까놨는데 공사를 잘해 남자시러운데? 그러니까 잠시만 잠겼어 나를 한번 물어봐 무게를 한번 체크해 봐야될 것 같아 무게? 못뜨는거 아니지? 자 다시 이걸 일단 빼든지 치우든지 공사가 잘되면 내가 봤으니까 쉬울 것 같은데 자 벌려 이렇게 벌린다 아 이거 자 자 야 야야야야야 왜그러니 오늘 말리고 있죠 지금 여기 황금알 지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됐다 됐어 그치 아 근데 이게 누냐는 또 여기에 고가있어 옆에서 있잖아 이거야 이걸로 이용하라고 옆에 걸어 아이고 그냥 한번 들고 올라가게 할걸 자 한쪽 보고 저거 넣어주세요 어 불었다 그렇지 가자 됐어 이제는 이제 공 도전 이제 공 도전합니다 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몇만 원 자 요거 논론 있지만 잘 피해서 공만 잡아준다면 흐르면 안돼 흐르면 큰일라 안돼 다시 흐르면 안돼 흐르면 안돼 잘라야 되는데 아니 저게 자꾸 야야 거기 들어갔어 그냥 쑥 들어가봐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빼버린거야 그래 나와 너 나와라 야 야 큰일났다 여기 하나봐 막음성으로 아씨 공이 일로와버렸어 들어와서 어 됐다 근데 라인이 잘못하면 망이야 나쁘지않았어 잘못하면 망이야 나쁘지않아 공 들수있나 아 저게 자꾸 방해하네 야 조금 일로왔어 똥차 빠지면 큰일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머릿속이 나네 어 딱 탕 원프션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들어 봐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아 이거 불안한데 근데 아 그냥 그냥 과감하게 여기서 안 놓고 지가 갈거라 생각하고 나면 그냥 알을 물겠어 어 안 들리네 큰일났네 우리 생각했던거가 틀리네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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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었다 그래 그래 그렇지마 앞으로도 앉아 앞으로도 앉아 그래 그래 오 뭐야 아니 잠깐만요 개꿀인데 개꿀인데 뭐야 이거 물면 나오는거야 아니 물면 나오는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물면 나오는거야 헛소리하지마 인마 깨 뭐야 일단 얘는 관심없고요 자 얘도 관심없고요 얘도 관심없고요 얘도 관심없고 뭐야 아니 이게 뒤틀리였나 발이 자 꼴등이 5점인데 자 이거 뭐지 사장님 개꿀 세팅해놓으셨는데 이거 아니 괜히 괜히 저거 한거 아니야 지금 뭐야 이거 혹시 그냥 키링된거 아니지 하나 둘 셋 뭐야 구슬 아 가볍네 깜짝 놀랐네 아니 좀 알은 아까전에 저기 뭐가 있었어 그치 일단은 어 45번까지 아 요렇게 4개 그럼 맨 첫번째가 제일 그거 아니야 아 꽝 어 이게 두번째꺼다 한번 봐봐 뭐지 뭐지 아 나 만약에 저기서 터치했으면 후회할뻔했네 그니까 그냥 가져가는건데 파고란 선택이었어 해봐 뭐야 뭐야 10장짜리 오오 자 잠깐만요 사장님 이제 큰일났어 딱걸렸어 딱걸렸어 사장님 딱걸렸어 저거 저거 봐봐 아니야 이게 혹시 몰라 진짜 이게 가는건지 어 됐다 돈이 없다 여기는 살짝 드리면 해야돼 아니야 잘하면 잡을수도 있어 알 두개 이거 과연 과연 저알도 그냥 들고 가는거 아니지 물어 봐 물어 봐 일단 물고 봐 그니까 아니 잠깐만요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장비 때문에 장비 때문에 아 장비 때문에 발을 여기 걸어서 모서리 하나 모서리 하나 모서리 하나 이거 끝에 걸어야 되는데 문틀 자 발 걸었어요 자 걸었어 발 그대로 발 걸었어 잡어 아우 이거 걸리네 잔디가 시작하자 잔디 다 밀어버렸네 어 아우 아니 아니 괜찮아 나오고 있잖아 이거 잡으면 들고 가면 이거 대각인데 설마 이거 뭐야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센터맞춰서 잡기가 쉽지가 않아 오 다졌는데 뭐야 이거 설마 또 설마 아 이렇게 얘는 흔들리면서 떨어진거야 흔들리면서 떨어진거고 몰라 사장님은 안한거야 다시 한판 잡았으니까 만원만 더 주세요 와이 치면 잘 나오나 봐야지 자 자 그리고 또 빼야지 옆에 저거 걸릴 것 같은데 많이 그 걸리면 걸리면 망이야 약간 땡겨서 걸리면 망이야 봐봐 그럼 이제 오 빼 발 빼 발 빼 인마 네 어우 큰일났다 아이씨 알을 하나 더 갖다 놓을까 아 저거 말할 때 아 일단 알 다시 물어보자 알을 한번 다시 물어보자 그냥 들고 나오는 아 쟤가 방해한다고 빼야되지 자 일단 뺄게 가자 아까 운이었나봐 그렇지 자 자 갑시다 잡아 당겨 어 이리로 왔어요 많이 흔들리지 말고 자 발을 여기 요 모서리에다가 끼고 발을 모서리에 끼고 안 돌게 해서 센터를 잡고 내려 센터가 조금 조금은 뒤로 갔어도 물어 뒤로 가겠다 물어 세판 남았어 또 줘 아니 드리무셔서 깨는거야 아냐 아냐 지금 각이 조금만 더 들어 모서리를 여기다 대고 안 돌게 해서 그대로 잡아준다면 좀 위험하다 위험해 어 뭐야 뭐 잠깐만요 그저 웃지요 아니 사장님 사장님 뭐지 미쓴가 웃긴데 아니 여기 사장님 재미있는 세팅해 주셨네 그냥 웃음 밖에 안나오는데 뭐지 큰일났다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리셨네 제대로 걸리셨네 아니 저것도 그냥 옆에서 잡으면 되는거 아냐 이거 사장님 진짜 물면 그냥 나오게 하신거야 뭐야 이거 궁금한데 2번 2번 자 2번 써있는건데 이거는 2번 이거 이거 45번 여기 써있는게 보자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써있는게 상관없지 가벼워 어 짠 얼마야 아 요건 깡이네 아 깡이야 왜 아니 5만원이면 깡이지 뭐야 잠깐만요 저거 저기 박히면 끝나는건데 지금 두개가 그거라는건데 아 요거를 들었다가 탁 놓으면 알이 절로 갈거 같거든 저걸 이걸 들었다가 어 그렇지 야 이거 진짜 센터넛 잘 잡으면 위치 완전 좋은데 아니 근데 알이 잘 나올진 모르잖아 잘 나온거 못 받잖아 계속 아 틀렸다 옆으로 갔어 아니야 저기 옆에꺼 왜 옆에꺼 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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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안맞아 센터 안맞아 오 오 흘러 오 오 오 예 오 역시 신게는 재밌어 대박인데 이거는 보나마나고 대박 히자샵이 크루 나셨다 아니 히자샵인데 잠깐만 아 이런 세팅 사장님 많이해주세요 까새끼야 사장님 울고 있는거 아냐? 자 이건 보나마나 이거 그거잖아 다 이거 누른건가? 그렇지 그런거 같아 저기 써있잖아 이런거 보다 이어폰 이런거 보다 자 50번 돌려 볼게요 이거 아니고 이건가보다 자 꺼내주세요 저 옆장은 우리가 안잡아봤잖아 옆장에도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저게 이제 나중에는 잘 숨겨져 있겠지? 하나 둘 셋 어 맞네 그러면 저 옆에 거를 얼마 세트도 안왔어 지금 이거 공사하느라고 좀 들어가긴 했는데 자 이거 끄잡아 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치면 잡을거 같은데? 아니 센터 잘 맞춰서 내려면 될거 같아 센터가 안맞는거 같은데? 나도 안맞잖아 잠깐만 진짜 이거 센터만 잘 맞으면 제발 사장님 주세요 점점 저리로 간다 저 가면 안되는데 사장님 주세요 아 센터 안맞아 어? 야 일로 오지마 야 일로 오네 여기서 눈을 바로 가잖아 아니 옆에서도 가는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한 번 해봐야지 또 옆에서도 어 일로 온다 센터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아이고 아 이런느낌이구나 돈이 없어 알바퀴 치고는 너무 쉬운데? 사장님 실수 사장님 실수 내가 저기서 터치를 했으면 이걸 몰랐을거 아니야 아이고 나 터치하려고 했어 터치했으면 끝났어 그냥 나오는지도 몰라 계속 터치했을거 아니야? 그치 아 큰일났다 아 큰일났네 자 가자 끌잡아 잡냐? 잡어? 잘 나오네 내가 잘 한거지 나네 어 물었다 어떻게 해 나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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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게임 끝났어요 오늘 사장님 울겠는데? 완전 대박인데 여기? 자 여기까지 뽑아서 보여드리고 자주 오면 안되겠다 여기 이제 몰라 일단은 뽑았습니다 자 들어가 여기 일단 알 다 뽑았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드립을 치라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저 알 그래도 하나 놓친 것도 그래도 저 저기 저희가 똥창을 만들어 놔 가지고 놓친 것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 자 오늘 요렇게 뽑았고 요거 뽑은 것 뭐냐 이거 어 이것도 뽑았어 우리 아 아 자 요렇게 뽑았습니다 요거 상품은 53번이고 자 참치 세트 맛있는거 어 리톤 자 이거 뽑으려고 뽑은게 아니고 탑 정리하다가 뽑은 건데 자 굉장히 이렇게 뽑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침대를 찾아 떠나자 인형의 나로 가자 하늘 높이 꿈을 쏴 행운을 건드러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